한글자막 by 한효정 언제나 마구잡이 살아온 인생 눈 깜짝 늘어가는 내 나이 숫자 인생이 온전히 됐지 올 때도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 거지 하나 둘 셋 오로지 공부하라 시켜놨더니 오로지 해라 노란지 이거하라 저거하라 자꾸 시켜도 남의 사신경 쓰세요 하나 둘 셋 본전 즐기기 인생 살까 이래 저런 사나 쌩쌩이랬고 본전 즐기기 인생 살까 고각 영혼의 인생인걸 들으셨어요? 네 한번 이 노래 디스코풍은 아닙니다 사실은 리듬을 여러분이 잘 맞춰야 돼요 자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본전 즐기기 인생 살까 조회 하나 둘 셋 네 언제나 마구잡이 살아온 인생 눈 깜짝 늘어가는 내 나이 숫자 인생은 온전히 됐지 올 때도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 거지 둘 셋 시 오로지 공부하라 시켜놨더니 오로지 해라 노란지 이제 네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자꾸 시켜도 남의 사신경 쓰세요 사랑 둘 셋 본전 즐기기 인생 살까 이래 저런 사나 쌩쌩이랬소 본전 즐기기 인생 살까 공값여 넌 내 위치인걸 들으셨어요? 최근에 만든 노래 중에 또 하나의 또 다른 작품입니다 요즘 제 노래가 빠른 노래 쪽에 사실은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는 그런 노래하고 조금 틀려요 여러분들 디스코풍은 아니지만 이 노래 리듬을 타야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쿵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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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리듬을 타는 노래가 배운 노래 중에 있었어요 뭘까요? 기장가 기장가입니다 와 대박 맞아요 그렇게 리듬을 타고 이 노래는 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교제 가보겠습니다 자 어쩌다 많은 사람이 살아온 인생 자 그러면 암음이력을 한번 자 가볼게요 그치 다행히 둘 셋 하나 차원으로 쿵쿵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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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어쩌다 마구 자비 살아오는 새 어쩌다 마구 어쩌다 마구 어쩌다 마구 여기다가 마구에다가 포인트 어쩌다 마구 시작 어쩌다 마구 어쩌다 마구 자비 시작 어쩌다 마구 자비 살아오는 새 어쩌다 마구 자비 살아오는 새 와 마구 살아온 것 같아요 어쩌다 이렇게 표현을 잘하세요 1조 2조 시작 어쩌다 마구 자비 살아오는 새 대박 3조 4조와 1조 이길지 보겠습니다 시작 물어보겠습니다 자기네 1,2조 3,4조 자기네 조가 잘했다는 조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들어도 좋아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거 지기시면 돼요 가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넷 어쩌다 마구 자비 살아오는 새 자 가보겠습니다 눈 깜짝 늘어가는 내 나이 숫자 눈 깜짝 늘어 눈 깜짝 늘어 시작 눈 깜짝 늘어 눈 깜짝 늘어가는 시작 눈 깜짝 늘어가는 내 나이 숫자 시작 내 나이 숫자 시작 내 나이 숫자 눈 깜짝 늘어가는 내 나이 숫자 시작 눈 깜짝 늘어가는 내 나이 숫자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넷 어쩌다 마구 자비 살아오는 새 눈 깜짝 늘어가는 내 나이 숫자 너무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인생은 온전이 됐지 시작 너무 급해 인생은 온전 이랬지 시작 다시 한 번 시작 인생은 온전 이랬지 시작 인생은 온전 이랬지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올 때도 갈 때도 올 때도 갈 때도 시작 올 때도 갈 때도 인생은 본전 이랬지 올 때도 갈 때도 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본전 이랬지 올 때도 갈 때도 그 다음에 마지막 갑니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거지 빈손으로 가는 시작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거지 시작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거지 자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 준비 하나 둘 셋 넷 번쩍한 마음을 잡이 살아온 인생 눈 깜짝 들어가는 내가 이 숫자 인생은 본전 이랬지 올 때도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거지 여기까지 소리 한번 들려주세요 아무튼 손 좀 이렇게 꽉 채워보세요 나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지고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 이거 예전에 우리 내 친구들하고 바닷가 가끔 가면 야 모래를 제일 많이 지는 놈이 이기는 걸 하자 이런 적이 있어요 지면 칠수록 더 세요 오히려 적당히 지고 있으면 안 흐르는데 꽉 찌면은 쏙 빠져나가요 왜요? 한번 빠져나가면 걔 따라서 나가더라고요 우리네 인생살이가 이렇게 혹시 많이 지고 있으면 여기 손이 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네 인생살이 오늘 혹시 어머니들 이 노래 하나만 건져 가도 행복하고요 혹시 못 건져 가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행복하지 않나 싶어요 어머니들 박수 한 번만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둘 셋 셋 셋 셋 원 둘 셋 쿵쿵따리 쿵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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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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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 번 주시면 노래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끔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아버지 공부하라 시켜놨더니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맨날 이거였어요 공부하라 시켜놨더니 뭐 딴 딸 안 가고 그래서 5광지에 맞아봤습니다 다시 오로지 공부하라 오로지 공부하라 시켜놨더니 이게 부모님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이 아니라 부모님이 하는 말을 얘기하세요 시작 오로지 공부하라 시켜놨더니 1조 2조 시작 오로지 공부하라 시켜놨더니 우리 1조 2조 어머님들은 자녀들한테 죽으려고 그런 거 시켰을 것 같아요 공부해야지 자 그럼 3조 4조 시작 오로지 공부하라 시켜놨더니 얼마나 3조 4조 부들부들해요 공부하기 싫으면 니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런데 정답은 없습니다 누가 맞는지 내가 오로지 공부하라 공부하라 시켜놨더니 오로지 나는 놀기만 이렇게 논 사람이 누구야? 저예요 저는 아버지가 공부하라 그래서 저는 몰래 뒤에 뒷구녕으로 음악 들으면서 따라따라 기타 치고 오로지 에라노 라치 여기서 포인트를 잘 오로지 에라노 아니요 오로지 에라노 이게 에라노 이게 같이 세 개가 붙어 에라노 라치 시작 에라노 라치 1조 시작 에라노 라치 아주 잘 노신 것 같습니다 어릴 때 2조 시작 에라노 라치 여기 공부만 했을 것 같아요 3조 시작 에라노 라치 오 3조 논 것 같아 4조 시작 에라노 라치 에라노 에라노 시작 에라노 라치 이겁니다 오로지 에라노 라치 여기가 좀 어려운 곳이에요 시작 오로지 에라노 라치 가보겠습니다 준비 오로지 공부하라 식탈 라더니 오로지 에라노 라치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자꾸 시켜도 시작 시작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자꾸 시켜도 그러면 우리가 느낌이 이거 하라 저거 하라는 굽을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맞아 손이요 이거와 저거를 손으로 굽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시작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시작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자꾸 시켜도 가본다 시작 시작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자꾸 시켜도 남이 사신받으세요 남이 사신받으세요 좀 더 거의 다 포인트를 줘야 돼요 잠깐만요 자 가보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준비 둘 셋 오로지 오로지 공부하라 시켜도 오로지 에라노 라치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자꾸 시켜도 남이 사신받으세요 자 드디어 드디어 제목이 나옵니다 갑니다 본전치기 인생살이가 들은대로 시작 본전치기 인생살이가 여기서 어디를 잘하면 될걸 생 생 생 본전치기 인생살이가 질러도 되는데 우리네 인생살이는 이렇게 굴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은 안되고 인생 사리가 접어서 시작 인생 사리가 올렸다 내렸다 시작 올렸다 내렸다 인생 사리가 시작 인생 사리가 아 대박 대박 본전치기 인생 사리가 자 4조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본전치기 인생 사리가 한 어머니가 계속해서 어깨를 본전치기 인생 사리가 4번이나 올렸어요 어 제가 그분을 지적하며 수업 안하고 나갈까봐 창피해서 얘기를 안하고 근데 너무 귀엽게 잘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잘 웃는 2조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본전치기 인생 사리가 대박 대박 한 어머니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본전치기 인생 그 어머님은 노란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전치기 본전치기 인생 사리가 잘하셨어요 본전치기 본전치기 인생 사리가 본전치기 사리가 본전치기 사리가 준비 갑니다 하나 둘 셋 혼자 18 둘 셋 혼자 치기 인생 사리가 자 여기 잘 들어 보세요 이래저래 사나 샘샘이 잔소 이래저래 사나 이래저래 사나 이래저래 사나 시작 이래저래 사나 샘샘이 잔소 샘샘이 잔소 샘샘이 잔소 이래저래 사나 샘샘이 잔소 둘 셋 이래저래 사나 샘샘이 잔소 샘샘이 잔소 자 그 다음에 또 반복입니다 본전치기 인생 사리가 시작 본전치기 인생 사리가 자 드디어 마지막 코가 껴도 내 인생인걸 코가 껴도 내 인생인걸 코가 껴도 내 인생이라는게 뭐를 얘기할까요? 우리가 살다보면 어려운 일 뭔가 안좋은 일이 끼거나 뭐 어려운 일이 끼워도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내 인생인걸 어떻게 하라는거 그걸 결국 어떻게 하죠? 이겨내야 되는거죠 그거를 피하려고 숨으면 안되는거 자 그러니까 코가 껴도 내 인생인걸 코가 껴도 코가 껴도 이게 하나야 코가 껴도 아니요 내가 중요하게 코가 껴도 까지 하나 시작 코가 껴도 네 하지마세요 시작 코가 껴도 누가 내 나오는데요? 자 그 다음에 코가 껴도 내 인생 고가 껴도 고가 껴도 내 인생 고가 껴도 내 인생 고가 껴도 내 인생 고가 껴도 제 인생 고가 껴도 signs 고가 껴도 assass 아니요 아하ял 여러분 앞에 한번 보세요. 준비 준비 하나 둘 번전치 인생살이가 이래저래 사나 쌤쌤이 단속 번전치 인생살이가 코가 껴 내 인생도 소리치러 그럼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손 여러분 행복하고 소리치러 번전치 번전치 인생살이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번전한 마두잡이 살아본 인생 눈 깜짝 들어가는 내가 이 숫자 인생은 번전이래지 올 때도 갈 때도 피서 늘어가는 인생인거지 둘 셋 오로지 공부하라 시켜놨던 오로지 에나 어라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자꾸 남이 자신 겪으세요 슬픈 슬픈 혼자 치 인생살이가 이래저래 사나 샘샘이 잔소 혼자 치 인생살이가 코가 껴 너 내 인생도 수리 수리 치러 쿵쿵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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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전치기 번전치기 이 세상에 이 저 하나 둘 셋 넷 먼저 남마부잡이 살아본 인생 눈깜짝 늘어가는 내 나의 숫자 인생은 먼저 이래지 올 때도 갈때도 빈성으로 가는 인생인거지 둘 셋 넷 오로지 공부하라 시켜놨더니 오로지 에라 넣으라지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자꾸 시켜도 남이 자신 겪으세요 서 굿 혼자 즐긴 인생 자리가 이래 사원에 사나 샘 샘 이 잔소 혼자 즐긴 인생 자리가 콩갓 겨우 내 인생 거 혼자 인생 자리가 이래 사나 사나 샘 샘 이따소 혼자 지 인생 자리가 여러분 콩갓 겨우 내 인생 거 여러분 손 치러 시 고 Requ Northern 수 저 뺨 하 뺨 venant